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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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FC서울이란 인생이죠. 인생. 어릴 때부터 계속 경기를 보러 왔고 이게 없으면 저는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저에게 FC서울이란 일상인 것 같습니다. 저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가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제 인생입니다. 첫 번째 축구팀 응원하는 삶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친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력발전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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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